너무 신났는데? 쟤 너무 신났는데? 우와, 이거 뭐야? 여기 너무 재밌겠다. 야, 이제 먹었으니까 뛰어놀아야죠. 너무 맛있어, 이거. 어머, 이거 뭐야? 괜찮아, 밟으려면 이거 밟아야 돼. 친구, 친구. 엄마, 19개월 친구인데. 웰터급, 헤비급인 거야. 아, 방방방. 따라가자. 아니야, 안 탈 거야? 네, 그럼 정우 일단 구경하자. 오, 귀여워. 아유, 신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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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. 그래, 그래. 소화 좀 시키고 자자. 우와. 저 방금? 괜찮아. 재밌어, 정우야. 우리 정우. 우리 정우. 진짜 울지?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. 나 저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정신 없었겠다. 와. 엄마들은 몸이 무겁지. 아유, 정말. 유한이는 서럽고. 안 돼. 친구는 내밀으면 안 돼. 응, 다. 따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은챈아, 정우 있는데. 야. 돌진했습니다. 또, 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두. 쓰리. 온챈아. 온챈아, 온챈아, 온챈아. 아, 에너지가 온챈이가 넘치는구나. 자, 이제. 젠, 젠. 어? 젠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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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이 좋아해요. 거칠하게 너무. 맞아. 자, 한번 보자. 어, 어떻게 되는 거지? 자, 놀이기 공룡 들어왔습니다. 야. 오,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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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야. 아유, 재밌어, 재밌어. 젠 진짜 많이 컸구나. 아유, 젠. 아유, 젠.